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어요. 사실상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특히 올해 주목해야 할 점은 1인당 황급액이 평균 65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매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짚어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짐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분들은 직장인 분들이에요.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개인이 동의하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각각 홈택스 들어가서 나는 이런 부분에 동의한다라는 걸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겠다는 뜻이에요. 단, 이 일괄 제공 서비스는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근로자들은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하고요.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 대학교육비 납입 금액 등 기존과 비슷합니다. 그래요. 저거 주택 임차 했을 때 원리금 상환금액 이런 것들도 홈택스에서 바로바로 체크가 되는데 이것도 내가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다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허용이 되는 회사나 이걸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미리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제가 또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의 두 번째 특징은 공제가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먼저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5%포인트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나눔 문화 확산 차원에서 지난해 기부한 금액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건데 기부금액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만 원이 넘으면 3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늘었군요.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최대 2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전자기부금 영수증 역시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고요. 기부금 단체가 홈텍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카드 사용액의 전년보다 5% 이상 늘었다면 5% 초과분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 텐데요. 재작년에 1,000만 원, 작년에 1,500만 원을 썼다면 50% 증가분에서 5%를 뺀 45%. 그러니까 액수로는 450만 원에 대해 10% 추가 소득 공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연말정산 환급액은 2016년 1인당 평균 51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63만 원 그리고 올해는 65만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다만 과세 표준 10억 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이 42%에서 45%로 높아지기 때문에 더 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세 표준 10억 원이면 우리 둘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렇게 연말정산 관련된 소식 봤고요.